네이버 지식인은 2002년 10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 교류 서비스입니다. 현재까지 누적된 답변수만 하더라도 4억 3천 714만 개가 등록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자료들이 많은 서비스죠. 그렇다면 이 지식인의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? 바로 2002년 9월 2일에 올라온 이 질문입니다. 얼굴은 왜 빨개지나요? 라는 주제로 물어본 질문이죠. 그리고 이 질문이 올라오고 5시간 뒤에 두 번째 질문도 올라오면서 지식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 근데 이상합니다. 정식 서비스는 10월인데 9월 2일에 올라온 질문이 첫 질문이라고요? 사실 네이버 지식인은 9월에 테스트 운영을 하였습니다. 정식으로 출범한 건 10월이지만 테스트 운영할 때 있었던 질문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9월 2일 날의 질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